낚시를 막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리미치라 비를 맞지 않습니다 초간단 낚시가방 요거 2칸대 3.6m 한대하고 칸반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2칸대가 조금 안되지요 2칸대가 조금 안되는 3.36m 작은 낚시대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끼는 옥수수와 떡밥입니다 눈치있는 낚시될것 같아요 혹시 큰놈 잡으면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날들 되세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4칸대는 물에 넣을게요 2칸대가 조금 안되지요 1분정도는 물에 넣을게요 10분정도는 물에 넣습니다 2큰술을 넣습니다 4큰술을 넣습니다 계란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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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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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